그 시기에 그것이 나이름이었어, 볼놈아. 초선을 일본처럼 문명의 불빛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 것입니다. 나는 다른 시장에서 살랑께 아버지나 박그렉스와 마냥을 살더라고. 이러면 세상의 형님을 동정이라도 할 것 같습니까? 너에게는 다시 태어나는 거지. 그리 쉬운 일이었더냐. 나는 이문에 죽고 산 장사지요. 팔자대로 살 거야. 두 번 다시 내내뛰지 마라. 자신감을 힘으로 착각하면 안 돼. 디지는 지름길인 게.